진짜요? 그럼 안되는데? 얼굴 안나오게 하려고요 최대한 손만 그러게요 저도 저의 동영상에 제 이름은 땡땡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해드릴게요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? 해드려야죠 당연히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끔 불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? 네 맞아요 저는 그냥 소중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거야? 돌아가신 날이라던데? 아까 막 이름을 혼동할 때가 있어서 입으셨더라 아 그런거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막 섞여요 나중에 캐릭터가 뭐였지 모르고 어 저 캐릭터 틀린거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? 네 저 자켄데 거기 오브슈팡인데 자케로 나오고 그렇단 거쳤습니다 찾아내고 싹 다 거쳤어요 그러셨구나 아 얘가 아니었구나 뭐 이런 그러셨구나 아 얘가 아닌데 이러고 그러셨구나 아 얘가 아닌데 이러고 보니까 네